지난 4일 밤 10시쯤 서구 왕길동의 커피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현장에는 소방차량 36대와 대원 96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2동이 완전히 타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